한편 캘리포니아 주내 총기 구매 연령을 현행 18살에서 21살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 상원은 어제 총기 구매 연령을 21살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찬성 26대 반대 1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권총을 구매하기 위한 나이는 21살로 제한되지만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18살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총기류에 대한 구매 나이가 21살로 상향 조정됩니다. 법안은 다만 경찰과 군인, 주 사냥 면허를 가진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플로리다주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소총을 난사한 용의자가 19살이었던 것을 계기로 발의됐습니다.